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댕 선생님입니다. 자, 기출의 시절이 돌아왔습니다. 자, 2025 수능 대비 엄청난 기출 특강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 강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그 수능 지구학 1 수능 지구학 1 우리가 결국은 해내야 되는 건 자, 내년 2024년 11월 14일에 딱 20문제 이거 다 맞춰가지고 만점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. 그죠? 결국은 우리는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이 수능 20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간단히 보면 문제 자체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. 첫 번째,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항상 18 플러스 2라고 얘기하거든. 18 플러스 2라고 얘기합니다. 이 18문제는 무조건 무조건 내가 맞춰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이 18문제를 맞추면 점수가 44점에서 시작하는 거지. 이게 우리가 수능에서 시작해야 되는 점수입니다. 이게 기본 점수예요. 기본 점수 그리고 나머지 이 두 문제가 또 1 플러스 1로 나뉘는 거지.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1등급을 구분하는 고난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3점짜리 중에서 약간 난이도가 중상 인상이 되는 문제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가 만점을 결정하는 혹은 신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알겠어요? 그래서 항상 우리 지구학 1을 그리고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점수는 50점이 될 겁니다. 결국은 점수가 50점이 될 텐데 이 50점이 되기 위해서 항상 시작이 이 18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알겠어요? 근데 그럼 이런 18문제하고 이제 두 문제를 또 이제 유형을 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. 자, 우리 해마다 우리 수능이라고 하는 건 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이 딱 정해져 있잖아. 자, 그러면 평가원에 지금까지 내기 좋아했던 개념들이나 그 개념들이 문제로 유형화된 것들이 이제 기출이지. 평가원 기출이 있으면 이 기출을 반영을 해서 기출을 변형해서 내거나 아니면 이 기출에 들어가 있는 개념을 새로운 자료로 낸다거나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고요.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연계교제가 있기 때문에 EBS 연계교제에서 이제 변형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. 알겠어요?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모두 들어가지 않는 신유형 문제가 보통 한 문제 정도씩은 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. 알겠어요? 그러면 이 평가원 기출이나 EBS 연계나 신유형이 각각 몇 문제씩 차지하느냐 그거는 사실은 크게 얘기가 어렵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럼 평가원이나 EBS 연계 문제 이 두 개가 무조건 합하면 여러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리고 이제 이 EBS 문제들이 또 기출을 그대로 가져다가 기출을 변형시키거나 기출을 참고해서 EBS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. 알겠어요?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평가원이 내는 낼법한 문제들을 풀어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. 그래서 기출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. 자, 쌤이 이제 현장에서 쌤이랑 직접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. 자, 평가원이 해마다 출제하는 개념들의 기출 내용이 있었다고 합시다. 그럼 당연히 그 문제는 올해도 출제가 될 거야, 안 될까요? 당연히 되겠죠. 해마다 출제가 됐으니까. 근데 평가원이 한 4, 5년에 한 번씩 출제한 문제가 있어. 근데 최근에 한 4, 5년 정도 출제가 안 됐어. 그러면 올해도 역시 그거 출제될까요, 안 될까요? 최근에 4, 5년 동안 출제를 안 했다? 그럼 올해도 역시 출제가 안 될까? 아니야. 4, 5년 동안 출제를 안 했으니까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.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? 해마다 출제된 문제들은 해마다 출제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라서 올해 출제할 가능성이 높고요. 한동안 출제를 안 했던 내용들은 한동안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럼 쌤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? 그럼 뭐 그냥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? 당연하죠. 그러니까 기출됐던 내용들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기출됐던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게 올해 출제가 되고 어떤 게 안 될지를 저도 사실은 판단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냥 이건 안 나오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. 수능에서 우리는 이제 완벽한 50점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. 완벽한 50점을 목표로 공부한다고 하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개념들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. 알겠어요? 그럴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텍스트가 되는 게 지금까지 평가원이 냈던 중요한 기출들인 거지. 거기에 이제 기출의 중요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기출의 강의 특징은 자, 일단 쌤 기출은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. 연도별로 돼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작년이 이제 23, 2023년 이제 기출문제들이겠죠. 2024년도. 그러면 이제 개정이 된 게 이제 올해로 다섯 번째인데 2020년, 2021, 2022, 2023 벌써 이제 개정되고 나서 네 번의 수능을 봤습니다. 그래서 연도별로 2020년, 2021년, 2022년은 연도별 자,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기출 문제는 총 항상 7개가 있죠. 자, 3월 교육청, 4월 교육청 6월 평가원, 7월 교육청 9월 평가원, 10월 교육청 그리고 마지막 수능 그럼 총 7개의 기출 모교사 140문제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올해 2024학년도 문제 그리고 작년 2023학년도 문제는요 쌤이 140문제를 모두 다 수록을 해놨고요. 그 전에 2020, 2021, 2022년은 140문제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중복되는 문제는 빼고 대략 한 1년에 한 100문제 정도씩 쌤이 수록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거의 2020, 2021, 22에 2020, 2021 22 문제들은 대략 한 300문제 가까이 그 다음에 2022년하고 그 다음에 2023년 이 문제들은 140문제씩 좀 이렇게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기존의 문제들은 이미 강의가 다 촬영이 돼 있는 상태고 이제 2023년도, 2023년도 기출 문제들은 쌤이 강의를 지금 쭉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. 알겠죠? 자, 그래서 평가원 문제도 그렇고 평가원 플러스 그리고 교육청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그렇고 평가원과 교육청의 문제들이 단원별로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단원별로 어떻게 문제들이 구성이 돼 있는지 이걸 이제 연도별로 보면은 아, 연도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 개념들이 해마다 어떻게 반복돼서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똑같은 개념인데 자료 유형만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하는지 그 패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쌤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수업을 좀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. 자, 그래서 수강을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지구학 1을 선택한 학생들이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강의입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지구학 1 선택에서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기출 학습을 딱 한 권으로 끝내고 싶은 수험생들은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 이제 두 번씩 반복할 수 있도록 쌤이 좀 구성을 해놨어요. 구성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쌤 개념 강의 가장 중요한 강의죠.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면은 언빌리버블 개념 강의 진도에 맞춰가지고 연도별 문제들을 딱 같이 풀어보세요. 그럼 딱 여러분들 2월 중순까지 개념 완성, 기출 내용 정리까지 한 번에 끝날 거니까. 자, 그래서 강의 구성은 일단 개정전 기출이 있어요. 그래서 2021학년도 그러니까 2020년 문제죠. 2021학년도, 2022학년도, 2023학년도 문제들은 전부 다 지금 촬영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. 개정전 기출도 현재 개정된 지광 내용에 맞는 문제들은 이거는 이제 교재에 따로 포함시키지 않고 PDF 형태로 여러분들 파일로 제공을 해드릴 텐데 이것도 이제 문제들이 전부 다 164문항이 촬영이 돼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이제 올해, 그러니까 작년 거죠. 2024학년도 거. 이거는 총 140문항 140문항이 촬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주 한 3강 정도로 해가지고 뭐 1월 중순에 여러분들 완강을 좀 시켜드릴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개정된 기출 내용들 플러스 개정전 그래서 개정된 4년 동안의 기출 문제들은 교재에 모두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정전의 기출 문제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되는 형태의 문제들은 PDF 파일 형태로 이제 같이 강의에 첨부를 해드릴 거고요.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PDF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선생님 강의 좀 수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교재는 본교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본교재를 OX 형태로 재구성한 이제 부교재가 있어요. 그래서 본교재하고 부교재는 그냥 문제는 똑같습니다. 본교재는 이제 2024학년도, 2023학년도, 2022학년도, 2021학년도 총 4년 동안의 기출 문제가 각 연도별로 단원별로 재구성이 돼 있어요. 단원별로 재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기출 분석 같이 이런 거 같이 풀어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기출 OX는 자, 여기에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풀면은 한번 풀고 땡이면 안 돼. 틀렸던 문제 다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좀 반복해서 풀어보면 좋은데 반복해서 풀 때 ㄱ, ㄴ, ㄷ으로 돼 있는 형태를 좀 빼버리고요. 그냥 각각의 지문, ㄱ, ㄴ, ㄷ에 OX를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본교재인 문제들을 OX 형태로 다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시도록 다시 재복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OX 형태로 재구성한 복습용 교재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최소 두 번은 반복하게 만들어놨어요. 알겠죠? 그리고 개정적 기출은 이제 PDF로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의 교재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기출 문제들은 사실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그리고 고난도 문제까지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쉬운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는 집중되는 단원들도 있고 그리고 뭐 고지부작의 해석이라든가 허블의 법칙이라든가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약간 고난도 문제들 약간 3점짜리의 중상급 이상들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단원들이 좀 있습니다. 단원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학습이 돼 있는 상태여야지 이게 의미가 있어요. 전혀 안 돼 있는데 문제 풀려고 덤빈다. 스트레스만 받고 문제 풀어도 안 풀리고 틀리면 짜증나고 그러잖아. 그죠? 그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를 같이 들으시고요. 강의 딱 수강 분량을 여러분 딱 정해놔가지고 일주일에 딱 나는 여기까지 수강하겠다 수강을 정해놓으시고 그 진도에 맞춰서 연도별로 기출 문제를 같이 푸세요.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에 한 3강에서 6강 정도 듣는다라고 하면 연도별 기출 문제로 따지면 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분량이 될 거야. 그러니까 한 해당. 그러면 총 4개년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해당 7, 8문제에서 4년 거면 한 30문제 내 정도 되겠죠. 그걸 일주일 동안 나눠가지고 기출을 좀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겨울방학 기간 안에 개념 완성 및 개념 공부하면서 푸는 자료 분석과 그리고 기출 문제 학습까지 같이 점 정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올해도 선생님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와 이 엄청난 기출 특강 이 두 강의를 병행해서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 지구학원에 처음 시작하는 그 단추가 제대로 아마 맞춰질 거예요. 그리고 이후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 올해 수능 지구학원에서 흔들림 없는 확실한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이랑 믿고 한번 1년 동안 같이 열심히 그리고 기출 특강도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. 자 그러면 엄청난 기출 특강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